여러분들 안녕하십니까 예 시비 코인입니다 요즘 제가 배민 커네트를 열심히 하다 보니까는 오늘도 78,000원인가 22건 하고 했거든요 아침 점심부터 해가지고 지금 방금 전에 왔는데 배민 커네트도 겨울이어서 열심히 하다 보니까 1월 10시에 여러분들 찾아뵙는 술 먹방 그게 조금 일정의 차질이 있네요 1월 날 오후 10시에 정규 평생 되었던 술 먹방 그 시간을 앞으로 제가 시간 날 때 하도록 하겠습니다 1월 날 또 하긴 해야 되는데 또 이게 맞지가 않네요 또 하려고 하니까 아무튼 죄송합니다 예 지금 9시 37분 원래는 방송 준비하고 이렇게 했었어야 되는데 방송 하려면 하는데 너무 피곤하네 배민 커네트 하니까 이거 먹고 또 내일 또 또 점심때 해야 되니까는 이거 아시죠 몰디브 대신 원샷 때리고 다음에 또 편안한 시간을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요즘 비트코인도 뭐다 안좋고 힘드네요 구독 좋아요 눌러주세요 감사합니다